안녕하세요! 오늘은 port통을 준비해 줍니다 yardstick 1스푼 1스푼 2스푼 마늘에 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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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hnER 위치에 메뉴 초코 절차림 처음해 프레임 배추 그릇에 면 그릇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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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추가 수시를 담아줍니다. 적은 설탕이 수시를 만들어 놓고 집에서 하지 마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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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